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대구 기상 지청은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아침 최저기온 대구 1도 등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3도 등 10도에서 14도로 일교차가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구 공항 통합 이전을 둘러싸고 일부 부산 정치권의 발목 잡기 탓에 대구와 부산 지역 간의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의 핵심 사업이 부산과의 갈등 때문에 좌절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지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출신 자유한국당 정태욱 의원은 최근 부산시와 부산 일부 정치권이 대구 통합공항 추진에 노골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지역 이기주의라고 성토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정 의원은 지난 24일 부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법안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 자체도 법적 정합성에 맞게 법률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의도로 제가 그 법안 자체에 대해서 일단 부측에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조항을 내가 반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부산 지역 언론은 지역 간 어떤 경쟁에서도 다른 법안과 연계시킨 적은 없다며 신공항 갈등을 대구와 부산 간 전면적인 입법 전쟁으로 비화시킬 수도 있다고 정 의원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영남권 신공항 문제뿐만 아니라 위천공단 조성 삼성 상용차 유치가 좌절된 이유 중에 하나가 부산과의 갈등 탓이었다는 정서가 지역에는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대구 통합공항 이전을 둘러싼 일부 부정적인 부산 여론을 지역 여야 정치권이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에 좀 홍보를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역 문제를 누가 손 딱 들면 거기는 일사불란하게 몰려가지고 처리할 자세들이 돼 있어야지. 자기의 이해관계 관계 없는 여기에까지 밤나라 배나라 해가 중앙정부에 압력을 넣는 이런 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되고 여기 부분에서는 대구 경북 시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막아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또 대구공항 통합 이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언론을 한 방향으로 모으고 대구 경북의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롯데가 오늘 2, 3일을 열고 사드베치 장소인 성주 롯데스카이힐 굽상과 경기도 남양주 군용지를 맞바꾸는 안을 통과시켰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빠르면 내일 오전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어서 사드베치 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 교환 계약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에 따라 롯데 골프장이 미군에 공여되며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기지 건설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김관용 경상도 지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 불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 황 권한대행으로서는 마땅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성명을 내고 특검은 국정 차원에서 연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특검이 끝나면 검찰 수사 절차로 이어지는데도 정치적으로 연장을 압박하는 것은 나라 혼란을 내버려두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 범시민추진위원회와 중구청, 시청 관계자들이 3.1절에 228기념중앙공원에 소녀상을 설치하는 안을 두고 오늘 협의를 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중구청과 시청은 추진위가 필요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228공원에 소녀상을 세우는 안을 거절하고 설치를 강행할 것에 대비해서 예비 장소를 미리 차단하고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범시민추진위원회 측은 3월 1일 대구 동성로에 소녀상을 세우겠다는 방침이어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구민시 지산색강생태공원에서 발견된 청둥오래 폐사체가 H5N6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구민시는 반경 3km 안에 가금류 4,300여 마리를 사전 도퇴하는 한편 지산색강생태공원에서 24시간 소독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겨울 들어서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는 지난 12월 경산과 동구 신서동에 이어서 이번이 네 번째 고병원성 확진이며 올해 들어서는 처음입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의당은 오는 4월 12일 실시되는 대구지역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보궐선거에 후보자 추천 신청을 오늘 공고했습니다. 후보자들은 다음 달 2일부터 3일까지 이틀 동안 자유한국당 대구시의당에 공천 접수를 한 뒤 당선 가능성과 도덕성, 전문성 등의 기준에 따라 공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대구의 보궐선거 지역은 광역의원은 수성구 3선거구, 기초의원은 달소구 4선거구 등 두 곳입니다.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254명을 대상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을 전망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하락세가 커질 것이다 라는 대답이 22%, 소폭 조정을 받을 것이다가 61%로 시장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현재의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이란 대답은 16%,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하는 1%에 불과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